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가 아파다 오셨어요 어디요 아 어디요 자 배 한번 대볼게요 제가 올리세요 잠시만요 음 이 정도면 열을 좀 재볼게요 네 네 열을 좀 재보겠습니다 열 지는 거 어디갔죠 어 여기 있네요 귀 잠깐만요 귀 확인 좀 해 볼게요 어 40도 내요 열이 40도 이렇게 되는 이상 수술할 수 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자 엉덩이 되세요 아 이거 직접 만지시면 안되고 엉덩이 될게요 히익 그리고 이거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요 약 이게 두통약이거든요 두통약 드실 수 있으세요 두통약 두통약 이거 야 이거 건드시면 안돼 열이 지금 40도여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 물 쓰면은 물 섞어 먹는거 아죠 물약 이거 해가지고 물 타서 이렇게 섞어 드세요 너무 쓰니까 못드실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 데리고 가세요 네 네 데리고 가세요 이제 가자 네 안녕 다 왔어 다 왔어 안녕 선생님 안녕 해줘야죠 이거 섞어 드세요 물 네 안녕 네 해야지 저 다음 다음 왕쥔은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게요 선생님 안녕 네 갈게요 빠이빠이 해야지 안녕 네 다음 왕쥔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